안녕하세요 김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년에 중국 알몬김치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그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은 지금 명인김치라고 하는 공장에서 곰팡이무와 벌레알이 있는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김치를 제조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직원들 조차도 거기 있는 직원들 조차도 자신들은 안먹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은거죠 공익 제보자가 올해 1월부터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맞는 얘길 가능성이 크죠 신내가 나고 더러워한다 안먹는다 라는 작업자들의 얘기까지 그 영상에 들어가 있나 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공장의 자체 검수 보고서에 문은 대부분 썩어 하얀 곰팡이가 관찰된다 배추 내부 절단 시 10개 중에 8개가 썩어 있다 라고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렇게 비생적인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충격적인 이런 작업환경을 보면서 공익신고자는 대한민국 명인 명장 이라고 광고해 놓고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김치인데 저걸 어떻게 먹냐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는 썩거나 먹을 수 없는 재료는 대부분 손질 과정에서 절장 잘려내고 폐기한다 완제품 김치에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영상 속의 공장은 절제 매출의 10%가 안되고 현재 시정 조치했다 다른 직형 공장 3군데 제품은 원재료 보관 창고가 달라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그 파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 공장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방 또 사라지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 거죠 한성식품 김치를 판 뭐 롯데 ns 공용홈쇼핑 등 뭐 갑자기 썩은 김치 때문에 홈쇼핑 들이 날벼락을 받고 있죠 소비자들의 반품 환불 문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는 이제 한성식품 자회사인 효원에서 이제 이런 영상들이 공개됐다고 하네요 이제 뭐 한동안 이 때문에 이 뉴스 때문에 김치 매출이 김치 관련 업계들이 또 대개 권역을 치료를 갖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되죠 불량 재료를 가지고 제조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되고 그 공장 내 제조하는 과정은 더욱더 청결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야 된다 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뉴스와 돼서 이렇게 뻥 터지는 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식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가지고는 절대 장난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김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김치 관련되어 있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들 판매자들에게는 이게 또 불똥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도 드는 거죠 왜 김장을 김치를 집에서 해먹는 사람들보다 사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로 인한 영향 때문에 김치의 소비가 줄어들까 또 그 관계자들은 그 종사자들은 우려하는 거죠 왜냐 저게 모든 김치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김치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 제조하는 사람 모두가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게 그렇게 김치 유통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라면 파동이 있었습니다 우지 그러니까 공업용 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라면을 만들었다 라고 해 가지고 당시에 삼량라면이 1등 이었어요 근데 1등 차리를 내줬죠 몰라 겠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뭐 괜찮다 뭐 별일 아니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으냐면 쓰레기 만두 사건이 있었어요 쓰레기 만두 그 이후에 당시에 점율이 되게 높았던 고향만두라고 하는 곳이 거의 몰락하다 싶었죠 엄청나게 무너졌다 라는 거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나 저희도한 다른 업체에서 저 업체를 음해하기 위해서 저런 걸 벌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도 조금은 들죠 조금은 왜냐하면 저렇게 영상을 제대로 촬영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는 작업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믿기는 거죠 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난 무섭히 많은 일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한성식품의 저 김치는 아마도 김치 시장에서 퇴출 되지는 않겠지만 거의 퇴출 수준에 육박하는 몰락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소비자의 불진들이 매우 커지기 때문인 거죠 반품 해달라 환불 해달라 뭐 괜찮냐 어쩌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특히나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거다 라는 거죠 참 무서운 일인 거죠 식품 관련해 가지고 제조 일자를 위반하거나 원산지 표기를 다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절대로 그런 일들을 먹는 거 가지고 장난 못 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만이 저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안 생기지 않겠냐 라고 보는 거죠 아마 앞으로는 저 공장에 진출입 할 때 핸드폰이나 각종 전자기기들을 절대로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아마 더 클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ctv 촬영을 해서 아마 더욱더 지도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의 사람들의 불신 불만들을 해소할 거기 때문인 거죠 뭐 명인 김치다 라고 하는데 명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박탈되겠네요 정부도 움직인다 이러는데 썩은 배추에 황교익 칼럼니스트도 나서 가지고 주장하고 열을 올린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인신고가 접수됐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위생에 문제가 많아서 공장폐쇄 회사는 공장폐쇄하겠다고 하고 사과문 표시하고 정부는 발빠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씨의 명인 지정을 처리할 수 있는지 내부 검토 착수하고 있다고 하고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정부의 부채가 되게 심각해지는데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라는 거죠 그리고 지지장의 괴롭힘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지장의 괴롭힘이라고 하는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다시 확인하고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왜 이렇게 안 빠르게 안 움직이냐 라는 거죠 부동산의 국토거래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온갖 조작가 허위와 사기를 치는데 악용되고 있는데 그걸 왜 손 안 되냐 라는 거죠 왜 그런 일들에 왜 발빠르게 안 움직이냐 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사리의 사육을 취하고 배명령하는 짓거리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발빠르게 안 움직이냐 라는 왜 사태기를 안 하냐 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현재 인식이라는 거죠 그저 썩은 김치 하나로 언론에서 도배 되겠죠 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걸 과도하게 언론에서 퍼트리는 걸 보면서 국민들을 불안이 들게 만들고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생각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업체 대표 사과했고 공작 폐쇄하겠다고 하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미확하게 디테일하게 밝히고 조사해가지고 까발리고 재벌방위 대책 내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이상으로 너무 가득 과하게 이렇게 떠벌릴 필요가 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저를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썩은 김치 먹지 말라 썩은 김치 먹으라는 얘기인 거냐 왜 어깨를 두둔하느냐 너 어깨에 돈 받았냐 어쩐지 뭐 막말들을 또 저한테 할 수 있죠 썩은 김치로 김치를 제조한 부분 관련해서 절대로 동의하거나 그 부분 관련해서 두둔할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또한 그로 인한 성실하게 착실하게 제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분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